오빠두 불량 나와야 되잖아요. 야 오빠 불량 걱정을 해주는 거야? 너희가 아무리 어떻게 해도 내 위주로 나가게 돼있어. 한마디도 안 해도 내가 10분 나오고 너네 3분 나오니까. 물 벗고 손을 버무려야 돼요? 나 불량 나와야 돼서 나 한 번 버무려야 돼.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한다.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한다. 오빠 한번 휘저시죠.